경북 상주와 문경, 전북 전주 등 7개 시군은 지난 26일 전주시에서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발족식과 후백제 정체성과 범주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지방정부협의회는 내년부터 연 2회 정기회의를 열고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통해 견원항, 후백제와 관련된 주요 사업을 추진해 관광자원화할 방침입니다. 경상도와 전라도, 충청도 등 7개 시군은 견원항의 탄생과 성장, 후백제 건국, 죽음 등 후백제의 역사와 관련된 문화유적이 산재한 지역입니다.